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았죠. 일단 현장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몇 명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문제 뜨고 지금 현재 시각 9시거든? 좀 전에 1시간 전에 문제가 떠서 얼른 빔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지금 찍는 건데 선생님 풀어보니까 6평하고 똑같은 기조는 일단 4페이지에 양적관계 중화 반응은 난이도를 6평처럼 좀 낮췄어요. 평양에. 근데 문제는 2페이지, 3페이지인 거야. 자, 2페이지, 3페이지에서 6평에서도 좀 계산 문제를 많이 넣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시간을 좀 끌게 하는 중간에. 근데 중간에 시간을 끌면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자기 실력 발휘도 못하고 점점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9평은 6평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학생들이 많이 보겠지만 혹시 출제인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우리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한 7, 8문제? 우리가 이렇게 막 펜을 대가지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는 한 7, 8문제 정도가 보통의 기조였거든. 근데 이번 거 9평을 선생님이 다 세봤더니 아, 11문제야. 11문제가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11문제니까 반이 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1페이지에서부터 양쪽 관계가 물론 기본적인 양쪽 관계이긴 했지만 그것도 써야 되잖아. 그래서 1페이지부터 그렇게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1페이지부터 양쪽 관계 문제 쓰느라고 반응식 한번 쓰느라고 약간 또 당황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에 보통 3페이지에 그런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기체 계산 문제들, 동의원소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 당연한데 2페이지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화학의 난이도를 너무 높이는 건 난이도, 4페이지는 물론 괜찮지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해서 너무 난이도가 학생들이 높게 느끼면 지금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화학 선택제가 적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절해 주셨으면 근데 물론 그 평이 좀 어렵게 나오면 수능은 그거보다 좀 낮추는 경향도 있으니까 너무 또 낙담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체크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지. 계산 연습을 좀 더 해야 돼. 또 빠르게 계산해야 되고 불필요한 계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불필요한 계산 좀 써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불필요한 계산까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려면 일단 내가 불필요한 계산 줄이는 습관 그리고 기출문제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기출에서 반복되는 물질들까지 내가 막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일단 뭐 양쪽관계 중화반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더 난이도를 높이진 않았으니까 6월이나 9월이나 다 낮추고 평이하게 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2페이지 3페이지를 좀 더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수능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볼 테니까 자기가 시간을 끌었던 문제들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맞았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야. 시간을 더 줄여야 되는 거야. 어? 선생님은 시간을 더 줄이는구나. 어? 그래서 저 방법을 내 걸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걸 꼭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기 걸로 얻길 바라요.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음 괜찮죠. 이건 괜찮아요. 자 메테인은 자 뭐의 주 성분이다 그랬는데 자 LNG, CNG LNG, CNGG의 LNG 또는 CNG의 주 성분이 이제 메테인.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자 뷰테인은 CH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 혹은 탄화수소라고 해도 되는 거지. 탄소 화합물 중에서 CH로만 되어 있는 걸 특별히 탄화수소로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은 당연히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니까 자 그래서 1번은 5번 정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자 학생에게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자 5번에서 9번까지 자 5번에서 9번이니까 붕수호에서부터 플로링까지 딱 했는데 뭐를 했냐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거잖아. X축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커질수록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점 작아진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커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경향을 연결하라는 건데 여긴 예외가 없지. 그냥 같은 주기에서는 계속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5번 붕수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붕수호, 탄수호, 질소호, 산소호, 플로링 갖고 자료를 만든 거겠지. 자 그래서 X는 탄소에 해당할 거고 자 가설도 옳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X를 고르라고 먼저 했죠. 그럼 X는 6번 탄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은 가설에 나와 있는 게 맞으니까 가설이 옳다. 지금 가설의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결론이 옳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하면 되겠고요.